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밀다를 행해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 각 고통을 건너느니라 살이 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 곧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살이 자여 모든 법의 공한 형태는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으미라 그러므로 공감대에는 실체가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의식도 없고 색깔도 소리도 향기도 맛도 감촉도 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외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오직 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람 일가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밖인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상세의 모든 부창님도 반야바람 일가의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 일가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겸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 일가 주문을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지 사바하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지 사바하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지 사바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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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회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반야바람 일가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밖엔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상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 일가의 의지하므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 일가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겸줄 수 없는 주문이니 뭔가 괴로움을 없애고 진시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 일가 주문을 말하리라 아재 아재 파라 아재 파라 승 아재 모지 사바하 아재 아재 파라 아재 파라 승 아재 모지 사바하 아재 아재 파라 아재 파라 승 아재 모지 사바하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해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 각 고통을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 곧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의 공한 형태는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감대에는 실체가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의식도 없고 색깔도 소리도 향기도 맛도 감촉도 복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외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눈의 경계도 외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오직 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는 이라 얻을 것이 없는 따닭의 보살은 반야바람 일가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밖엔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산세의 모든 부창님도 반야바람 일가의 의지하므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 일가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며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 일가 주문을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지 사바하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지 사바하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지 사바하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밀다를 행패를 행할 때 오니 고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 각 고통을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 곧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의 공안 형태는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감대에는 실체가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의식도 없고 색깔도 소리도 향기도 맛도 강촉도 복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눈의 경계도 외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오직 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는 이라 얻을 것이 없는 따닭의 보살은 반야바람 일가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티밖은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상세의 모든 부착민도 반야바람 일가의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 일가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겸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 일가 주문을 말하리라 아재 아재파라 아재바라 순 아재무지 사바하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일달을 행해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 각 고통을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 곧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의 공한 형태는 나지도 멸하지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감대에는 실체가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의식도 없고 색깔도 소리도 향기도 맛도 감촉도 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외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오직 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따닭의 보살은 반야바람 일가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상세의 모든 부창님도 반야바람 일가의 의지하므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 일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겸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 일가 주문을 말하리라 아제 아제 파라 아제 파라 승 아제 모지 사바하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밀다를 행해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 각 고통을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 곧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의 공한 형태는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감되는 실체가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의식도 없고 색깔도 소리도 향기도 맛도 강촉도 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외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오직 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따닭의 보살은 반야바람 일가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상세의 모든 부착민도 반야바람 일가의 의지하므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 일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 일가 주문을 말하리라 아재 아재 파라 아재 파라 아재 파라 아재 모지 사바하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행해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 갓 고통을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의 공한 형태는 나지도 멸하지 아무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느릴지도 줄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감대에는 실체가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의식도 없고 색깔도 소리도 향기도 맛도 강촉도 복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외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늦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오직 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뜨달게 보살은 반야바람 일가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밖엔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상세의 모든 부창님도 반야바람 일가의 의지하므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 일가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무엇과도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 일가 주문을 말하리라 아직 아직 바라 아재아재 sinon 아재무지사 secre 성아제 무지 사바바하 아재 아재파라 아재바라 성아제무지 사바바하 아재 아재파라 아재파라 성아제 무지 사바마하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해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 갓 고통을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곰이 곧 곰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의 공한 형태는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실체가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의식도 없고 색깔도 소리도 향기도 맛도 감촉도 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외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오직 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따닭의 보살은 반야바람 일가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티밖은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상세의 모든 부착민도 반야바람 일가의 의지하므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 일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겸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 일가 주문을 말하리라 아주 아주 바라 아주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하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하 관자제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해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 각 고통을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 곧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의 공한 형태는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감되는 실체가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의식도 없고 색깔도 소리도 향기도 맛도 강촉도 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눈의 경계도 외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오직 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따닭의 보살은 반야바람 일가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산세의 모든 부창님도 반야바람 일가의 의지하므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 일가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 일가 주문을 말하리라 아재 아재 파라 아재 파라 승 아재 모지 사바하 아재 아재 파라 아재 파라 승 아재 모지 사바하 아재 아재 파라 아재 파라 승 아재 모지 사바하 승 아재 모지 사바하 아재 아재 파라 아재 파라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밀다를 행해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 각 고통을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세기곧 공이곧 공이곧 세기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의 공한 형태는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감대에는 실체가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의식도 없고 색깔도 소리도 향기도 맛도 강촉도 복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외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오직 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뜨달개 보살은 반야바람 일가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산세의 모든 부창님도 반야바람 일가의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 일가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밤야바람 일하 주문을 말하리라 아재 아재 파라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밀다를 행패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 각 고통을 건너느니라 살이 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 곧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살이 자여 모든 법의 공한 형태는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으미라 그러므로 공감대에는 실체가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의식도 없고 색깔도 소리도 향기도 맛도 감촉도 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외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오직 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는 이라 얻을 것이 없는 따닭의 보살은 반야바람 일가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밖엔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산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 일가의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 일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겸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쾌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 일가 주문을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지 서바하 아제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지 서바하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지 서바하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해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 각 고통을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세기곶 공이곶 공이곶 세기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의 공한 형태는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밀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감되는 실체가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의식도 없고 색깔도 소리도 향기도 맛도 감촉도 복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외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오직 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는 이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람 일가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상세의 모든 부착민도 반야바람 일가의 의지하므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 일가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랍니다 주문을 말하리라 민 Gulf ayewD 순정중 너enne 손 섭 아 스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밀다를 행패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 각 고통을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면 색이 곧 공이 곧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의 공한 형태는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감대에는 실체가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의식도 없고 색깔도 소리도 향기도 맛도 감촉도 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외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늦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오직 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는 이라 얻을 것이 없는 따닭의 보살은 반야바람 일가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밖엔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산세의 모든 부창님도 반야바람 일가의 의지하므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 일가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 일가 주문을 말하리라 하고싶어 한글자막 by 한효정